마케팅 오늘날 마케팅은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고객과의 연결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단지 제품만을 알리는 전통적인 관행에 연연해 오고 있습니다. 덴탈월드 헝거리는 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당신의 중부 유럽 지역의 미래 딜러와 대면할 수 있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잠재 고객이나 딜러와의 직접적인 만남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덴탈월드 헝거리는 귀사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덴탈월드 헝거리에 참석 시 얻으실 주된 이점은 업계 선도, 고객 교육,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 판매 증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CEE 덴탈 전시회와 회의에서 귀사의 제품을 선보이십시오. 중부 유럽 8개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드십시오. 덴탈월드 헝거리, 당신의 현명함이 중부 유럽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러게itude, 당신의 현명함을 선보이십시오. 고객님, 당신의 현명함이